기왕이면 저는 비슷했어요. 저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사실은 원래 꿈은 장군이었잖아요. 장군의 꿈이 좌절됐잖아요. 두 번째 꿈이 교수였잖아요. 교수의 꿈이 좌절됐잖아요. 애기들 생겨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 번째 꿈은 기업 들어가는 거였는데 기업도 좌절됐어요. 수없이 많은 데서 오른손 없는 사람 싫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힘들게 애경에 들어갔는데 꿈이 뭐였냐면 나는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는데요. 비즈니스를 안 시키는 거예요. 심부름만 시키는 거예요. 공항에 가서 이거 피켓 들고 있는 일이라든지 번역하고 있는 거 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좌절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좌절의 연속 같아요. 그리고 시련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때마다 대하는 태도는 계속 달랐던 거죠. 다시 목표를 다시 목표를 다시 목표를. 그리고 거기에 좌절로만 남아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경야도으로 대학원에 가서 석사를 한 거예요. 역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고 그랬잖아요. 딱 공항에 가서 피켓 뜰 때 명함 줬던 사람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오면서 내가 마케팅을 이미 했으니까 마케팅을 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 나 영문과 나왔으니까 딱 전 거예요. 아하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마지막은 다섯 번째는 성공이구나. 마케팅에 들어갔으니. 들어갔으니 어떻게 해서요. 이제 진짜 마케팅이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는 재무가 아니에요. 비즈니스는 공장이 아니에요. 제조가 아니에요. 마케팅이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즈니스라는 거는 바로 마케팅인데 내가 원하는 걸 시작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뭐냐.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자동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1인자가 되니까요. 회사에서 원래 생산 갔다가 재무 갔다가 공장 갔다가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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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저는 오로지 43년 마케팅만 한 거예요. 수없이 많이. KT에서도 마케팅. 애경에서도 마케팅. 스위스에서도 마케팅. 세라잠에서도 마케팅. 미국 다이아에서도 마케팅. 다 마케팅이야. 다시 돌아가서도 마케팅. 지금도 마케팅. 즉, 내가 전문적 날이 지나 지식이나 또 전문적 소질이 있는 그거를 좋아하게 되고 그 좋아하는 거를 바로 나의 핵심 무기, 핵심 역량으로 삼아라. 이게 가장 빠른 길이다. 어떤 사람 중수기업 강의 가보면 나 이거 사형산업인데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다른 거 아이디어 없을까요? 몇 년 하셨어요? 25년이요. 25년 했는데도 답을 못 찾으면 다른 데 가면 더 못 찾습니다. 왜냐? 그쪽은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싫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방법을 찾으세요. 우표가 안 팔린다고 하니까 우표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냐? 생일 기념 우표. 또 무슨 기념 우표.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팔리잖아요. 초콜릿이 안 팔린다고 하니까 웰빙 하면서 초콜릿은 뭐냐면 생일 축하해. 이렇게 해서 초콜릿 M&M 글씨 대신에 그걸 써가지고 또 대박을 내놔. 아이디가 무지게 많거든요. 실행할 의지가 없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그거는 가능하면 같이 맞춰내라. 그래야 오래가고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싫어하는 거 잘한다고 싫어하는 걸 잘할 수가 있을까?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모순인 것 같다는 거죠. 저는 좋아하는 거를 잘해라. 또 잘하는 거를 좋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그 사양산업이라는 거 거기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거죠. 신발이 사양산업. 기차표 고무신발. 안 떨어지니까 사양산업인 거야. 한 번 신으면 20년 신는데 안 떨어지니까. 그러나 그 신발 공장에서 왜 꼭 기차표 고무신발만 만들어야 되냐. 나는 어떤 기차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신어서 기차표가 생각나는데 무슨 건지도 모르겠어요. 생각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브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무신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운동화를 운동화에서 공기를 집어넣고 푹신푹신 조깅화를 조깅화에서 찍찍이를 붙이는 골프화를 골프화에서 점핑을 잘해도 무릎의 선상향과는 어떤 거를 계속 거기서 놀으라는 거죠. 그게 정답이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로 샴푸는 완전 레드오션이었어요. 랑데뷔가 석권했고 투웨이가 프리아키파이 했고 샴푸가 그 두 회사에 의해서 다 깔려 있었어요. 애경은 트리오 회사에서 쉽게 표현하면 그때 당시에 근데 트리오 회사에서 샴푸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은 집어갈까라고 다 의심들을 하지만 6개월 만에 그 엄청난 브랜드들을 다 눕히고 넘버완이 되잖아요. 2080 치약이요. 1998년 IMF 때 나왔어요. 치솔 머리통 이렇게 짜다가 3분의 1만 완독국만큼 짜는 그 시절에 나왔다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치즈염, 치은염, 잇몸질환, 미백격과 충치해방, 구치자고 막 다 좋다고 섬겼잖아요. 15초에서 도타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냐면 무려 10초 동안 도타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브랜드는 딱 한 번 몇 초 무슨 치약 이렇게만 해. 그러면 소비자가 역지사제 해보면 들릴까요? 어떻게 보면 저거 무슨 잇몸질환약인가봐 라고 생각하지 다른 걸 생각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 전략은 아하 레드오션 속에 진정한 블루오션이 있구나. 이들이 다 저렇게 할 때 나는 차별화하자. 어떻게? 브랜드만 얘기하자. 치약은 2080 2080은 치약 그리고 비치는 것도 2080만 나레이션도 2080만 치약 칼라는 뭐야? 하얀 칼라 집어넣고 쓰고 나면 어떤 칼라? 시원한 느낌 시원한 느낌은 무슨 칼라야? 블루 칼라 오케이 끝. 레드오션 속에서 블루오션이 창출이 된 거죠. 레드오션이라는 용어는요. 교수님들이나 쓰는 용어지. 레드오션이 어디 있습니까? 실무자에서 레드오션이 어디 있냐고요. 화장품 제가 할 때 460개 회사가 있었거든요.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4만 6천 개가 있어요. 인구는 똑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을까? 오히려 인구는 줄어요. 그런데 어떻게 많을까요? 화장품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은 다 화장품회사를 차려요. 누가 될까요? 마케팅 없이 안 됩니다. 그러한 상식 가지고 제조한다고 어차피 콜마가 만들잖아요. 콜마가 만드는데 똑같은데 그 생각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레드오션 속에서 블루오션을 찾아내는 것은 마케팅에 차별하고 차별화 방법을 알아내고 차별화 방법을 핀포인트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마케팅 하냐? 이제는 공중에 돈 뿌려가지고 2080 할 때하고 달라요. 지금은 모바일 시대예요. SNS 시대예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무슨 마케팅? 빅데이터 마케팅을 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마케팅하는 것은 돈 낭비예요. 그래서 아람 후비스에서도 제가 돈 못 쓰게 합니다. 내가 마케팅 진두지 하는 한 내가 허락 없이는 돈 못 쓴다. 마케팅에. 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마케팅을 하는 거지 데이터베이스 없이 그냥 하자면 그 다음에 소비자 리서치를 안 하고 돈 못 쓴다. 내 생각 가지고 하지 마라. 소비자한테 묻고 확인사 잘한 뒤에 마케팅 하라.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레드오션 속에서 블루오션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성공 법칙이 없다고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는 정말 마케팅을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마케팅은 성공 법칙이 있습니다. 그 성공 법칙만 따르면 성공하는데 대개 안 따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치지염, 치은염, 잇몸질환, 미백급과 충치 예방, 구치재고 막 섬긴 사람들이냐. 대기업들입니다. 토탈 치약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슈퍼마켓 가보세요. 이거 끝나고. 토탈이라고 쓰여 있어요. 아이러니죠. 말이 됩니까. 토탈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토탈 포 왓. 어차피 양치하는 건데요. 그리고 물로 열 번 헹궈냈는데 어떻게 토탈이 치유가 되고 예방을 합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말은 그래요. 소비자가 원하는 마케팅을 한다고. 소비자가 원하는 걸 모르는 데서 소비자가 원하는 마케팅을 어떻게 합니까. 소비자를 모르는데.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람협의스는 정확히 소비자를 알고 소비자한테 맞춤 화장품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소비자를 알고 즉 레드오션이긴 하나 화장품 카테고리 전체는 그러나 맞춤 화장품은 블루오션이 있다는 거죠.